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일로는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마일로는 바삭한 맛 고구마 부분에 고구마의 국물은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야채랑 사과 바삭한 맛 고구마 국물이 고구마 양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빅 아마도 아삭아삭 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루 주먹밥 죽는다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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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조각 톡톡톡톡톡톡 치킨이랑 쌀이팀이랑 쌀이팀이랑 잘 어울려야겠다 치킨이랑 쌀이팀이랑 쌀이팀이랑 같이 먹기에는 여기가 더 맛있다 이제 치킨이랑 먹기에는 치킨을 먹기에는 치킨이 좀 더 맛있어 치킨이랑 먹으면 맛있어 치킨이랑 너무 맛있어 깨끗한 마늘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삭아삭 잘 먹으면 더 맛있고 조금 더 맛있엉 더 맛있었고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다 이 소스는 되게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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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